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 KBS 엔진암노 스타트 크리에이터 성장 오영환입니다. 오늘은 허성호 창원시장. 경남 여성 봉사남 천만식 및 성장으로 기살리기에 오셨는데요. 우리 허성호 시장님. 인사말 좀 듣겠습니다. 시장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봉사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. 꽃의 향기는 천리를 가고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하는 봉사야말로 진정으로 만리를 가는 그런 큰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운 행동이라 하겠습니다. 이런 봉사의 행동들이 우리 사회를 더 살만나게 하고 우리 도시 창원을 더 따뜻한 도시로 만들어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. 오늘 특히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의 길을 살리기 위해서 장보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. 1인당 5만원씩 장을 모신다고 하는데요. 우리 허시장의 상인들에게 큰 용기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축하합니다.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KBS 엔진암노 스타트 크리에이터 성장 오영환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KBS 엔진암노 스타트 크리에이터 정ba overwhelming 212만원gus 내 맘이 작은 불씨로 타올라 소리야 내 낙지로만 타올라 소리야 내 낙지로만 타올라